국민의 눈높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연금개혁안은 원래 15일 날 공청회를 잡아놨고 그래서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미리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안이 세 가지 복수안인데 셋 중에 어느 안이든 간에 국민연금기금의 고가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1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앞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 9%에서 13%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2안은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5%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대폭 올리는데 소득대체율도 현행 45%를 40%까지 낮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안은 더 내고 덜 받는 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더 내고 더 받는 한. 더 내고 더 받는 한. 그렇습니다. 2안은 조금 더 내지만 그냥 지금처럼 받는 한. 그렇습니다. 3안은 더 내는데 덜 받는다?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는 기금 고가를 방지하는 것에 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부의 지금 계획도 보험료율은 유지를 하는데 소득대체율은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 같은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에 좀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 게 1안이고 기금 고갈 문제에만 포인트를 맞춘 게 4안 그리고 기존 정부계획에서 좀 절충을 한 게 2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세안을 전부 재검토하라는 건가요? 오늘 김유겸 대변인이 이게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세안을 다 겨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를 다시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개혁안의 국회 제출은 12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대선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인데 하지만 보험료율은 올리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보험료율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릴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참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더라도 앞서의 1안이나 2안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인 소득대체율 50%를 굳이 고집하지 말고 국민연금 이외의 수단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수단이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번 정부안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손보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강화해서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발간한 저서에도 계략적으로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논의가 상당히 길어지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이 되더라도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들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의 국민연금 개혁특위가 논의를 막 시작한 상황인데 내년 8월까지가 이제 이 논의의 일정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까지 국회가 입법에 반영하게 되면 총선이 코앞에 닥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문제긴 하지만 기왕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또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방법을 또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번에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 대안이 제출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 고의 뻥튀기인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고의로 뻥튀기된 증거를 내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시죠. 증거 뭘 내놨어요? 2015년 8월에 작성된 삼성의 내부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 평가한 결과 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 7월 달에 삼성이 회계법인들의 의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8조 5천억에서 8조 9천억 정도 약 5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8월에 작성된 삼성 내부 문서를 보면 자체 평가한 금액하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좀 등장한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각각의 주식을 어떤 비율로 산정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합병 비율 산정에서 제일모직이 유리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제일모직이 유리해져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제일모직에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게 박영진 의원이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의심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고위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고위 뻥튀기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손해본 건 국민연금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지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국정론단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3조 원대에 불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논리를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게 박영진 의원 등의 주장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6조 5천 원대로 계산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도 문제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제대로 계산했더라면 아예 합병이 무산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박영진 의원은 이런 걸 공개하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융위의 증선위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감리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일리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증선위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